코로나 재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풍파보다도 더 거센 풍파가 밀려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거기서 쫓겨났고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문화가 달라요 먹거리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안정된 자리를 차지했고 꽤 괜찮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철이 됐지만 한 나라에서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권만 바뀌어도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바뀌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또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바뀔 때에 다니엘은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고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항상 머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 못지않은 이런 수많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재앙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배우려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것이 준비할 때 그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보암직스러워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노 하고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공이 다져지고 모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항상 머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사는 이 먹는 것에 있어서 부절제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에덴을 다시 들어가는 비결도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큰 본능인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절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러지지 않고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연구해봐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딱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그의 두뇌는 다른 바벨론의 학생들보다도 열 배나 더 현명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었던 특별한 성령을 받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장 큰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너지면서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제가 30년 동안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합시다 이 운동을 해왔는데 생활습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넘어진 그 먹거리에 대한 생활습관처럼 강한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 실패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절제하면서 에덴의 음식을 먹기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에덴의 음식을 먹는 믿음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기서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세포는 수명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 죽은 것만큼 새로 만들어져야 여전히 건강할 수 있는데 그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은 먹거리를 통해서 먹어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거리 재료가 틀려져 버리면 나머지 모든 걸 다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의 음식 왜 그 채식을 해야만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다니엘이 왜 채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다니엘서 1장 딱 펼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흐름대로 먹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원칙대로 채식을 했다는 것인데 특별히 다니엘이 채식을 한 이유 세 가지를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 다니엘은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왜 왕들이 먹는 그 시대에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을 거절했고 채식을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니엘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무리 당신들이 최고급의 음식이라고 해도 왕의 진미라 해도 나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열흘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좀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채식을 해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는 이 채식이 아니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질까 봐 난 그 음식을 먹기 싫습니다 채식을 한 이유를 다니엘은 자기 몸이 더러워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해서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왜 채식을 해야 되느냐 고기를 위주로 먹으면 거기에는 채식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더 많아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독소들이 많은 음식 얼핏 볼 때는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울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 그 독소로 더러워져서 거룩한 성전이 다 구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과연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를 검증을 좀 해봅니다 독소의 특징은 어떤 지방질이 있으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에 녹는 건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 설령 잘못 먹었어도 물에 녹으니까 녹아서 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오줌으로 빠져나가 대변과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설령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빠져나가면 그렇게 두려울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소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독성이 기름에 녹아 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딱 내 몸에 먹음직스러워서 들어왔는데 내 몸 속에 있는 지방층 속에 녹아 들어가서 1년 10년 안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똑같은 비타민이라 할지라도 수용성 비타민은 좀 많이 먹어도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오줌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용성 비타민은 필요한 것보다 더 먹었다 그러면 기름층 속에 쌓여서 안 나가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독소들이 딱 어떤 생명체 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딱 스며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온 것 달라붙어 있고 내일 들어오면 또 그 위에 달라붙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 독소가 점점 축적이 되는 축적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립 하나가 저 들판에서 싹 자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 저쪽 하늘에 떠다니던 미세먼지 독소가 풀립으로 떨어지겠죠 돌멩이에 떨어진 건 상관없어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 풀립 속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지방층 속에 이 독소가 딱 달라붙어서 안 나가요 오늘 떨어진 거 달라붙고 내일 비가 올 때 떨어진 것도 달라붙고 시간이 지나면 이 독소의 농도가 축적성에 의해서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이 풀이 모아놓은 그 농도가 높아진 독극물을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겠죠 그러면 송아지 속에 들어간 그 독소는 송아지 기름층 속에 들어가서 또 안 빠져나 봐요 그런데 이 풀립이 힘들게 힘들게 모아놓은 걸 한 입에 뜯어 먹으니까 먹이 사슬이 하나 뒤로 가면 그 농도는 더 확대가 되는 확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위 면적당 풀립 속에 있는 독소보다도 소고기 속에 있는 독소의 농도가 확대돼서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송아지가 한 3년 열심히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복소를 축적해 놨더니 효범은 또 한 입에 뜯어 먹어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뒤로 갈수록 독성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질병이 안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이 사슬이 짧은 것을 먹을수록 독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가 독소가 좀 적어요 소고기 먹는 것보다는 그냥 상추 쌈 먹는 게 독소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환경홀몬과 독소들이 바닷물, 호숫물, 하늘, 구름 모두가 오염된 이 시대에 독소로 인한 질병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면 가능하면 먹이 사슬이 짧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기는 내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안 먹겠다 정확하게 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있는 사람은 에덴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식생활 습관을 실천을 했지만 우리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채식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채식은 독소가 적은 것에다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고기에게는 없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죠 섬유질은 하나님이 인간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어봤자 분해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다 대변으로 나가는 것 아주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화되지 않는 이 섬유질이 이게 굉장히 나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해준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소장 대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몸속에서 독소를 스폰지처럼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방층 쓰게 철커덕 달라붙어가지고 질병을 만들 뻔했는데 섬유질이 이 독소를 진암철이 쇠를 잡아당기듯이 이 섬유질은 독소를 다 흡수해서 먹어요 그리고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얘가 막 혈관에 달라붙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섬유질은 또 그 콜레스테롤을 다 스폰지처럼 빨아먹어서 대변과 함께 버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2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막 200, 300 올라가서 항료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섬유질이 포도당을 딱 끌고서 안 놔줘요 그런데 이 포도당을 끝까지 끌고 가다가 대변으로 빼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우리 주인 양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랑 좀 놀다가 들어가도 해? 그래도 필요하니까 너는 1번으로 들어가서 좀 주인을 도와줘라 그리고 또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나랑 좀 더 놀면 좋기는 하겠는데 주인이 또 필요하다니까 2번 타자 포도당 너는 흡수되라 그래서 밥 먹고 그다음 밥 먹는 시간까지 일정하게 나누어서 이 섬유질이 포도당을 끌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흡수되게 해 주기 때문에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 주는 놀라운 일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채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또 이 장 속에는 대장 속에는 내 세포 숫자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랬죠 그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먹은 음식을 얘들이 먹어서 딱 분해시켰더니 그 결과물이 나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유익균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물이 나를 해롭게 만든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유해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속에 무슨 균이 많아야 건강하다는 겁니까? 유익균이 많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한 85% 정도 있어야 되고 유해균은 한 15% 정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뒤집어져서 유해균이 85% 유익균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속이 막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섬유질이 있는 음식입니다 고기 생선 속에는 섬유질은 1도 없어요 섬유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다니엘이 좋아하는 채식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딱 하면 섬유질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돼요 소장에서도 소화가 안 돼요 대장까지 얘들은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쪼갤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는데 이 유익균은 얘가 막 쏟아내는 그 효소에 의해서 섬유질을 쪼갭니다 쪼갔더니 얘가 지방이 돼요 지방이 되는데 지방은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이 탄소가 한 12개, 20개 이런 단위로밖에 자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익균이 내 품는 소화효소로는 탄소가 2개, 4개짜리가 될 정도로 작은 단위로 잘라줘요 그래서 쓸모없는 영양소인 줄 알았더니 유익균이 이 섬유질을 잘게 잘게 쪼개놓으면 그것을 단쇠, 짧은 사슬이라는 거죠 탄소가 4개나야지 한 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짧게 잘라진 지방이라는 거예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막 만들어내는데 얘들이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속에 들어가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유익균이 이걸 막 먹고 확 새끼를 쳐서 내 몸에 유익균 판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유익균은 예의범절이 아주 밝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인 양반이 이렇게 먹어줬구나 자기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단쇠 지방산을 내 몸에 돌려주는 거예요 잇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 잇몸 건강입니다 이빨이 빠졌는데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도 못하고 틀일을 해도 아파 죽겠어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쇠 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잇몸이 푸석푸석해 그냥 여기도 만져보면 두부살이야 두부살 그런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섬유질이 분해돼서 이 짧은 지방사슬이 근육이든지 이빨이든지 잇몸이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여기에 아주 촘촘히 촘촘히 들어가 있어서 머리카락도 튼튼하고 피부도 탄력이 있고 대장 근육도 튼튼하고 도대체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딱 건들면 튕겨나와 그래서 마지막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들어왔는데도 탁 탄력 있게 쳐내면 끝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만 마지막 때 살아남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적인 재앙 7재앙이 지구를 뒤덮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조직이 튼튼하고 면역세포가 강해서 어떤 독소가 들어와도 거기서 견디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해균은 섬유질은 안 먹어요 힘들게 씹어서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 양반이 먹어준 것 중에서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 단당류 음식 그냥 당분 하나짜리로 이미 쪼개져서 들어온 건 소화시킬 게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먹고 끝나 주인 양반한테 돌려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10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독교의 근로관은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꾼 기질이에요 에덴 농산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수고한 것만큼 땀 흘리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별로 수고도 안 했는데 공짜로 막 엄청나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익균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원재료 준 분에게 또 그 대가도 치러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해균은 그냥 받아 먹고 끝나 우리가 이 채식을 하면 이렇게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걸 먹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 독소가 많아서 내 몸이 독소로 더럽혀지니까 다니엘처럼 나도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왜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까 집에 가서도 이걸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질 건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또 재발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요즘 고기는 옛날 고기가 아니죠 전부 항생제 성장홀몬 촉진제로 키운 고기들입니다 암이 너무 많아요 닭고기도 잘 보면 그 속에 이미 암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이 소고기도 그냥 계속 항생제로 낳았기 때문에 이 우유가 항생제 고름 우유라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유 업체들끼리 하얀에서 고름인지 우유인지 구별을 못해요 옛날 우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라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보면 GOT Microbors 2017년 장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방이 많은 식사 이건 어디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육식 유지의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먹으면 딱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유해균이 그걸 좋아하고 유해균이 확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적어져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어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돼서 깨져버리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햄버거나 먹고 하다가 아 이게 아니다 백투에덴에 와서 이제는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48시간만 채식 식사로 바꿨는데도 장내 미생물 총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은 우리가 먹는 한 끼 두 끼에도 판도가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48시간이면 이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틀 먹었는데 판도가 달라져 아주 확연하게 달라질 정도로 딱 오늘 한 끼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하지요 그 한 끼에 의해서 나에게는 한 끼이지만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끼도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Systems라고 하는 저널 2021년 올해 3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섬유질 통곡류 이건 무슨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채식도 아니고 백투에덴 식사했다는 얘기예요 현미밥 먹었고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이건 저쪽 UC 얼바인 LA 옆에 있는 얼바인 대학인데 여기 대학생들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고기나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하루에 15g도 안 먹습니다 평균 그런데 얘들아 이 음식이 잘못된 거야 채식 식사를 하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섬유질이 한 50g이 넘습니다 우리 비슷한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하겠어요 2주 2주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익균이 신이 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섬유질이 들어오니까 그거 먹고 힘이 나서 막 새끼를 쳤어 그런데 유해균은 어땠을까요? 그런 건 싫어 안 되니까 설탕만 좋아하지 그래서 얘들이 막 굶어 죽어요 미생물 수면이 길지 않습니다 며칠 아니면 몇 주 밖에 못 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두 주 지내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굉장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균이 섬유소를 먹으면서 단수의 지방산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내 몸의 약한 부분을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대장암에도 잘 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잘 걸리고 또 백신 맞아도 효능이 없는 사람들 많죠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2주 동안 딱 식사를 바꿨는데 유익균의 숫자가 8.3%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2주 만에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먹으면 유해균이 많아지고 채식을 하면 유익균이 많아진다 이렇게 분명한 결론들을 내려줬고 이제 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피데미아를 하지 국제역학저널의 2014년 10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과 적게 먹는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도 딱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1.45배가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더 높았어요 또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것은 고기도 아닌데 고기처럼 맞는 인공 가공 육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에 소세지 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맛살 속에 개가 몇 마리 들어갔을까요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그걸 전부 화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색깔이든지 냄새든지 그래서 그런 햄은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고기보다도 해로워서 유방암 발생률이 1.9배가 더 높았습니다 또 직장암이 이미 걸린 사람들과 아직 안 걸린 건강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서 Central Europe Journal of Public Health 2014년 12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암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꾸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어떤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는가 하면 레드밋 뭐예요? 빨간색 육고기 흰색 육고기도 아니고 빨간색 육고기를 즐겨 먹는 확률이 57.1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육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직장암에 걸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선은 어떨까? 생선은 어떨까? 여기 속초 오면 꼭 회 한 사람씩 먹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쪽 대기의 오염된 공기가 비가 오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죠 흘러 흘러 호수로 가겠죠 결국은 흘러 흘러 강물로 가고 흘러 흘러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요 그런데 이 오염된 물은 우리가 알아 옛날 물 같지 않아서 그 물 퍼마시는 사람들 아무도 없죠 밥도 그 물로는 앉아 먹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는 잡아서 매운탕을 해 먹어요 안 해 먹어요? 아주 똑똑한 척에도 미련한 겁니다 왜? 이 물 속에 열 개의 독소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면 거기서 떠다니는 물고기가 이걸 한 입 딱 먹으면 열 개를 먹고 세 개는 어떻게 버렸는지 모르지만 일곱 개는 축적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열 개를 먹었으면 일곱 개가 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축적성 확대성 때문에 오염된 물보다도 그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독소의 농도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농도가 높은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몇 배가 더 높은 거예요? 100만 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뒤집어서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는 보려고도 안 해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생선을 쪼개보면 살충제, 염소와 탄화수소, 수운, 다이옥신 같은 파란물질들이 가득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암환자 이렇게 보기 쉽지 않았죠? 동네에서 한 사람만 생겨도 이것만 뉴스거리였는데 이 집도 암, 저 집도 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먹거리가 달라졌고 오염된 게 달라진 거예요 미국 USA Todays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생선 속에 얼마나 독극물이 많은지 그 중에 하나 수운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수운이 정상치보다 많이 들어왔다 그럼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그리고 막 두통이 오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운 중독에 대해서 발표된 걸 보니까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1리터당 수운은 5마이크로그램까지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괜찮다고 하자 허용치가 그래요 그런데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 몸속에서는 그 허용치보다도 최고 18배나 더 많은 수운이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 수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FDA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참치통 조림은 위험하다 참치통 조림 좀 먹는 사람들이 있죠 한 자리에서 한 통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까먹고 두 개 또 까먹죠 한 자리에서 그런데 한 자리에서 두 개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 개 이상 먹으면 dangerous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극물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산부나 앞으로 애기 뵐 임신 예정자는 FDA에서 발표하기를 일주일에 360g 이상 생선을 먹지 말아라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360g 손바닥만한 생선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먹고 제가 안 먹고 냉겨놓으면 그거까지 얼른 갖다 먹어 생선을 안 먹으면 몰라도 먹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독극물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와 할머니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요즘 똑같아 하와 할머니가 먹은 그 선악과보다 독소가 더 많은데도 똑같이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다고 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이 독소가 많은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육식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다? 채식을 해야 되겠다 갈수록 지구는 오염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 오염된 세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식탁에서 고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고기를 먹으면 그냥 살려주고 싶어도 이 고기로 인한 질병으로 그 전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새겨 들으시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게 가슴 속에 철저한 원칙이 되게 하시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채식주의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고기만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 고기만 안 먹으면 채식주의자래 반만 년 동안 채식 비슷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고기 안 먹고 김치만 먹어 영양실조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걸 에덴의 채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고기 먹으면 너 죽여 이게 아니에요 그건 네 몸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으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꾸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것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럼 뭐 먹어야 돼?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채식으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완벽하게 5대 영양소를 짝을 맞춰서 먹되 식품 첨가물 조미료 안 넣어도 더 깊고 더 은은한 맛있는 요리법을 꼭 배워야만 돼 거기까지 가야 질병 완치가 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앞에 강의만 듣고 가버려 고기가 질병의 원인이었구나 하고 고기만 안 먹어 그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병 다 들고 마지막까지 고기 참지도 못해 여기에 영양이 부족하니까 고기라도 먹고 살겠다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기 도로 먹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이 왜 고기를 안 먹었는지 이유를 보니까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었을까 그까짓 거보다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괜히 백퇴된 가가지고 좋은 LA 갈비도 못 먹게 생겼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실패해도 실패합니다 담배를 끊을 때도 아 이 좋은 걸 내가 왜 끊는다고 결심을 했는지 몰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펴요 그게 아니고 이야 이 좋지도 않은 이 4천 종류 이상 드는 이 독극물을 내가 하루에 20번씩 마셨으니 아이고 참 미련했지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얼마나 잘했나 이렇게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안 펴요 고기를 안 먹는 데 계속 쳐다보면서 침이나 흘리고 그러면 결국은 언제 가도 그리 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야 이 채식이 얼마나 맛있어 세상에 이걸 모르고 내가 60년을 살았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너무 맛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모르는 저 불고기 먹는 사람들 불쌍해 죽겠네 이래야지 그거 쳐다보면서 침 흘리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냥 고기 안 먹었어 나 율법 지켰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더 좋은 음식을 먹었다 실험을 해보라는 거야 고기 안 먹고 피싱 마르면 안 돼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누가 봐도 혈색이 좋고 진짜 채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더 좋은 것이니까 먹으라고 했지 고기 먹으면 나 하늘나라 못 데리고 가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마라 했을 때는 식이가 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줄 테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 개명과 율법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완전 채식을 하면 영양이 결핍될 것이다 영양학을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콩 속에도 단백질이 있지 몰라서 그래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지는데 물론 콩 속에도 단백질이 있어 그런데 쪼개보면 그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소고기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채식 속에 있는 단백질은 질이 낮은 단백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들이 도는가 하고 보니까 옛날 옛날 영양학 옛날 시절에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이쪽 쥐는 채식 이쪽 쥐는 육식 그랬더니 이 고기를 먹은 쥐는 털이 안 빠지고 잘 사는데 여기 쌀만 줬어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채식은 채식이에요 그랬더니 이 쥐는 털이 다 빠져가지고 영양일표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채식만 하면 큰일 난다 특별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난리가 난다 영양사들이 그럴 얘기들 요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물론 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만 들어있어요 보리쌀 속에도 일부만 들어있습니다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몸의 조직을 만들 때는 아미노산을 벽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몸에서 절대로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은 필수적으로 밖에서 먹어줘야만 내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 어른들은 8가지 아이들은 9가지인데 이 쌀 속에는 그중에 일부만 들어있고 보리쌀은 좀 종류가 다르게 구성되면서 일부만 들어있어요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쌀만 먹고 사는 쥐는 없잖아요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고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더 자연스러운 채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고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먹은 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막 비만이 오고 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가지고 심장병으로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쌀과 쌀을 같이 먹은 이 채식을 한 쥐는 두 개를 섞어 먹었더니 속에 들어가서는 필요한 8가지, 9가지가 다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영양이 전혀 결핍되질 않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심장병이 안 걸려 더 윤기나고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식단 짜는 법을 꼭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자는 얘기는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FDA와 국제보건기구에서 맞아 단백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 속에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다 종류별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질을 점수로 매기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으면 1.0 만점 등급을 줬고 단백질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없으면 0.8 더 없으면 0.6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은색 콩 뭐라고 그래? 쥐눈이 콩이나 또 서리태 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흔한 대두콩 매주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1.0 만점 완전 단백질이에요 소고기는 만점이 아닙니다 0.98점 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채식을 할 때는 고기로 예전에 단백질을 먹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안 먹는 걸로 끝나지 말고 콩을 좀 더 먹어주면 돼요 또 예전에는 고기를 통해서 지방질을 먹었지만 네가 안 먹으니까 지방질이 많은 견과류를 조금 더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채식한다고 해서 다 마를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윤기나고 보기 좋고 스테미노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쓴 주제가 채식자와 부분 채식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그 당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지 그러나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완전 채식을 하면 영양실조 걸려서 큰일 난다 적당히 먹는 게 최고 좋아 이런 이론 가지고 매스컴에서 계속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그냥 전혀 안 먹는 완전 채식주의자하고 그리고 고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먹거나 조금 먹는 사람들을 부분 채식주의자라 해가지고 둘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채식주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나 비만이나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좋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Journal of American Dietic Association 미국 영양사협회에서도 예전에는 고기를 조금 먹어야지 완전 채식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들이 2009년도에 입장을 바꿉니다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영양적으로 건강에 좋고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영양학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또 유학이나 임신구나 노년기나 어떤 운동선수에게라도 채식이 훨씬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또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채식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논문에서 발표를 하는데 단백질이나 오메가 뚜리 지방산 철, 아연, 요오드,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완전 채식을 하면 이런 게 좀 결핍될 수도 있다고 가끔 한 번씩 나왔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식단만 잘 짜서 먹으면 이런 것들이 완전 채식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미국 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논문입니다 임신 중에도 완전 채식을 해도 산모에게나 유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 다 완전 채식은 공급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또 심장질환도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도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아직도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그러면서 고기가 훨씬 더 고급 영양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유튜브를 딱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암 발병률도 훨씬 낮습니다 체질량지수도 낮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재림교인들이 다 채식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50% 이상은 채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과 그 채식을 하는 재림교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남자는 8.9년을 더 살고 여자는 7.5년을 더 살아요 이게 평균 연령은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왜 채식을 했나 하고 보니까 영성 및 품성 개발을 위해서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 1장을 보니까 딱 열흘 동안 채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을 해 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박사들보다 몇 배가 더 좋았다고요? 10배 그러면 IQ가 그 박사들이 한 150 정도 되면 천재라고 그러죠? 뭐 거기도 똑똑한 사람들 다 왔을 테니까 150이라고 치고 다니엘은 10배가 더 똑똑하니까 IQ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500 150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안 가죠? 여기 써놨어요 그들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남이 꾼 꿈까지 알아맞히고 해목을 할 정도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머리가 좋다는 차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는 차원이 됐다는 거예요 영성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품성이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으면 흠집이 이만큼만 있어도 안 쓰겠죠? 어떻게 그 많은 나라가 바뀌는 데가 항상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보통 품성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도 인정을 해줬어 그 품성, 다니엘의 품성은 바로 이 채식을 다니엘은 영성과 품성 개발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게 요즘 학문이 증명을 해줘요 먹는 것하고 무슨 품성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는데 요즘에는 심리학과 영양학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좀 동물적인 성격들이 더 강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장, 것, 뇌, 브레인 이게 완전히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유익균이 먹어서 만들어낸 단쇄지방산들이 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올라가서 성품에도 관여를 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데도 관여를 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냥 하다 보니까 채식을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왜 채식을 했다고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독소가 많은 음식을 안 먹겠다 독소 적은 음식이 채식이다 두 번째는 왜 했다고요? 이왕 한 평생 먹는데 싸구려로 안 먹겠다 제일 좋은 음식이 채식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겠다 세 번째는 이 육체만이 아니고 영성과 품성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먹겠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채식을 하시고 어떤 세력의 변동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